기름이 떡지고 막 이래서 지금 상태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청소도 안되고 요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렌즈우드 알죠 이거? 움직할때 그 나와 이 자식아 아 근데 이거 업자 모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가능하면 소위가 할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이씨 아이씨 두둥아 아이씨 아이씨 한번 두둥아 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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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러블 저기 루프 안에 천장 안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아마 맞는 거 같아요 그때 해볼까? 맞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촘촘하게 짱짱하게 좀 불타픈데? 여기가 지금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걸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하하하하하하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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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 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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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설치했고 마무리 여기 이제 커버하고 정리하고 하면은 끝! 괜찮죠? 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심플합니다 전원 꽂고 끝! 설치하면 끝! 끝! 업자 불러가지고 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아무튼 다시 테스트! 잘 나오죠? 잘 나오죠? 괜찮습니다 2단 3단 조명 조명 조명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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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